자 윤희숙 전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런 일성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이 지역의 586 구태정치인이나 당대표의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정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그런데 누가 나오든 임정석 비서실장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일상은 운동권 껍데기들이요. 저리 가시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오늘 오전 우리 채널A의 유튜브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어서 듣고 가시죠.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조금 더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싸우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희숙 전 의원이든 군사구토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 당시에 싸웠던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구태정치 중에 구태정치죠. 경계하십시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의 오늘 채널A 출연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양쪽에서는요.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윤희숙 전 의원도 그렇고요. 땡큐, 땡큐. 뭐 서로 그러고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은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요? 웰컴! 반영합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어,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뛰고 있다고요? 땡큐. 고마운 일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성필 보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아까 서정옥 변호사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에서 저 중성동각 지역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지금 친명, VES 친문이 민주당 내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 친명과 친문의 어떤 내부 갈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홍의표 원내대표가 지금 선당 후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격전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격전지에 가서 어려운 곳에서 한 석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여기 송동각은 사실 저희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아니어도 윤희석 전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운동권 청산 얘기하는데 운동권 청산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히 청산이 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보셨어요? 첫 번째가 민생이고 두 번째가 불통이고 세 번째가 김건희 회사 리스크예요. 어느 순위에 무슨 운동권 청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 우리 성재준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윤희석 전 의원이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운동권 껍데기를 이제 몰아내겠다. 워딩은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껍데기 맛있거든요. 껍데기는 맛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운동권 껍데기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상한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왜 싸잡아가지고 일반화해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냐라고 하시는데 한두근 위원장은 단 한 번도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가짜 민주화 세력 상한 껍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기억나는 게 서재폭탄 만들고 그리고 반미 운동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 도대체 민주화 운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총선 출마하시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출마하겠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국정운영 경험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거 개입했다라는 문제 지금 있죠. 그다음에 뭐 민간인을 갖다가 그냥 탈북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고 통계 조작했다라는 논란까지도 있습니다. 뭐를 도대체 얘기해가지고 국정의 자기가 경험이 있다고 얘기할 것인지 정말 제가 가짜 껍데기, 상한 껍데기를 청산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여론조사 관련된 부정평가 이유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